한 번 해볼까용 너무 너무 기대는 안 할게 너무 기대는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소리 왜 이렇게 크냐 오픈배탄 하이퍼 스케이프 아무 키나 누르세요 어 근데 왠지 아까 보니까 이미 벌써 한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저도 좀 열심히 해서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가자 기다리세요 지금 한 번 해봐야 돼 사람 막 몰려있을 때 자막을 켜야 될 것 같아 솔로가 있고 스쿼드가 있고 ES 신으로면 아마 넘어가 버릴 거야 떨어질 때 이걸로 떨어지고 때려서 근데 기본적으로 칼을 갖고 있네 다시 이거 설명 좀 자막이 있어야겠는데 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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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도 있으면 그걸로 해봐야겠다 잘 쏜다 루팅 루팅 벽을 치고 스킬이 적은가 보네. 벽 치는 애. 벽을 치고 스킬이 적은가 보네. 벽을 치고 스킬이 적은가 보네. 벽을 치고 스킬이 적은가 보네. 빽 치고 스킬이 적은가 보네. 이게 뭐 트위치에서 막 그 저 위에 시간이 떠 있네 45초 동안 이 왕관을 유지해야 되네 하이퍼스케이트 컨텐더는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프리즈마 디멘션에서 여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야아.. 와아.. 하이퍼스케이트 컨텐더 하이퍼스케이트에 반갑습니다. 하이퍼스케이트에 반갑습니다. 하이퍼스케이트에 반갑습니다. 자막 나오는데? 가상 캐릭터 설정? 내 캐릭터 만드는 거야? 와아아아.. 자 카스링크 아디가 있고요 카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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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 스케이브 포털 액티베트 I've placed several weapons in the training zone for you to test out You'll also find hacks which provide offensive, defensive, or movement capabilities See how they work Shift 키로 이중점프가 있고요 하이퍼 스케이프가 장벽을 획득하면 그 다음에 장벽을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장벽을 합성하면 아 쿨타임 속도가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최대 이야 그러면 나중에는 최대가 몇초냐 와 겁나 짧아지네 지뢰 지뢰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지뢰를 아 이게 이렇게 터지는건가봐 지뢰를 합성하면 쿨타임 속도 역시나 전부 쿨타임 속도고요 그 다음 투명화 어 투명화를 장벽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야 아 이것도 쿨이 투명화 너무 빨라지는거 아니야 이거 너무 사기인데 근데 저렇게 많이 못먹겠죠 그 다음에 전방의 적을 드러냅니다 아 아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치유 아 반격내 아군은 치유합니다 아 이야 이것도 좋겠네 네 그 다음에 일정시간동안 피해를 막아냅니다 아 일정시간동안 막아냈다 아예 그 다음에 어 보호용 구체 안에 들어가 통통 아 레킹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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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음 어그로 개쩌네 이거 진짜 이야 저 그만 꺼내주실래요? 죄송한데 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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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꽤 오래 들어가있네 그죠? 그 다음에 어 순간이동 야 순간이동 와 순간이동 좀 쿨이 긴거 같은데요? 자 최대로다가 찍어보면은 아 아 이거는 트레이서 감성 안나오네 어 트레이서 가 더 그 다음에 충격파 충격파를 두면은 와 오 오 괜찮네 충격파 괜찮네 이게 더 멀리 가는거 같은데? 전멸보다 그죠? 이게 더 낫겠는데? 순간 저기 순간이동 보다? 그 다음에 어 격돌 아 아 이게 기절시키는거구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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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이구나 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잘 찍어야겠다 근데 이거 자 그 다음에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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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죽으면 이런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어 이게 샷건인거 같구요 메모드 마크였구요 방금이 그 다음에 라이엇 원 아 라이엇 원 그 다음에 얘를 합성을 해볼게요 합성을 해따 치고 또 합성을 해따 치고 또 피해량이 올라가고 어 마지막까지는 피해량이 올라가는걸로 어 윙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텍 음 따다다다다다 요거는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피해량과 탄창 크기 마지막 무조건 마지막 가야 되네 이거는 아 아 근데 와 한 번에 겁나 많이 쏘긴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총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스카이 브레이커 자 스카이 브레이커 한번 가볼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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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밖에 없네요 근데 중요한거는 그 다음에 스카이 브레이커 피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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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처럼 에임을 잘 못맞추는 사람들 쓰면 좀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모도 코모도 어 범위 피해인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여기있는 총들이 다 범위 피해네 그쵸 자 그 다음에 핑 프로토콜 도움부위 앗 죄송합니다 와우 이거 세긴 진짜 세다 두번째 피해량 피해량 마지막까지 피해량 와우 이거는 마지막까지 하면은 대박이겠는데 마지막까지 어깨를 할 수 있을까 사냥 응 예를 들어 헤드를 못맞추고 몸총을 맞췄을 때 얼마나 나올까 두방은 맞췄을 때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어 헥스파이어 이건 안쓰는게 낫겠는데요?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피해량 탄창 크기 마지막까지 어깨라니까 세지긴 세졌어 아 아 그래서 딴거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피 어 일단 보기엔 약해보이는데 어 얘는 뭐야 아 여기가 약간 이런거네 어 이건 세다 진짜 세다 이게 1단계였어 방금 합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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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끝까지 끝 이거야? 탄약 재충전만 빨라지는 거야 이거 어 그 다음에 리퍼 어 어 피가 짱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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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탄창 크기 피해량 탄창 크기 얘는 그냥 무난하다 그죠 리퍼는 그냥 무난해 무난해 자 그 다음에 어 끝났나요? 어 나 벌써 다 돌았어? 어 다 돌았어 총 다 봤어요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전장으로 떠나볼까요? 3번을 누르면은 금적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 장벽을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빨빨빨빨 2번 1번 2번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도 있어요? 슬라이딩 어떻게 하냐? 슬라이딩 어떻게 함? 달리다가 씨? 아 길게 할 수 있고 삭 삭 달리다가 삭 할 수도 있고 달리다가 쑤욱 할 수도 있고 아 쑤욱도 아닌데? 쑤욱 까지 가능 쑤욱 까지 가능이었어 음 자 한번 자 한번 그러면은 우리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근데 어떻게 떠나요? 기대 중 아냐 기대하면 안돼 어 하이퍼스케이프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트위치 오 오 오 진짜? 근데 이거는 한국은 포함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어... 신규 무료 배틀패스 이용 가능 치장품을 얻어보세요 어... 신규 기능도 배틀패스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스트리머와 게임을 즐기기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스트리머 친환석인 게임이네 그죠? 그냥 아예 노리고 대놓고 그냥 노리고 나온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격 이런 거 있을 바에는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해라 이건가? 어... 제 아이디는 서세범이고 왜요? 보관하면은 챔피언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저 그냥 타캐시로 갈게요 도저히 못 봐주겠네요 그 다음에 감정표현 오마이갓 이게 어딜 벌써 축하야 그 다음에 표시 그 다음에 무기 디자인 어... 무기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근접 무기도 블록이 화면도 바꿀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어... 분대... 아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어 플레이가 여기네요 플레이가 여기고 그 다음에 어... 새 소식 및 업데이터 되게 신기하게 해놨네 배틀패스 아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배틀패스 배틀패스 싸 배틀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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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을 연... 난 연동이 되어 있을텐데? 어... 나는... 한 번 제가 연동을 한 번 시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비소프트랑 트위치 연결돼 있을 건데 아마? 한 번 한 번 연동을 시켜보자고요 와... 트위치... 이거는 정말 트위치 좋네 이거 하나만큼은 트라이 아닌가? 아 설마 저 아닌데? 나 저기 돼 있을 텐데 아 미안 도넷소리 켜줄게요 한번 제가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컨티뉴 아 뭐 아마존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가 본데? 술진탕 마시고 보니까 세곱님 150처럼 보이는데 제 착각 맞죠 아 전 프라임이랑 연동인가 봐 프라임이랑 대신 무료가 이게 게임을 한 번씩 해봐야지 열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플레이를 그럼 먼저 해봐야지 주는 거니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다 음 자 군대전이 있어요 어 군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전 군대가 왜 필요한 거죠? 혼자 할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전으로 한 번 해보고 군대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군대전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승리 조건은 왕탈 왕관 쟁탈전에서 쇼타운이 진행된 동안 최종지역에 생성되는 왕관의 손에 넣어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승순하면 승리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왕관을 얻어가지고 왕관을 가지고 45초 동안 버티는 게임 쓰읍 그게 뭐랑 비슷하지? 맵이 근데 맵이 근데 근데, 넓은데, 넓은데, 또 막상 들어가면 또 은근히 좀 좁을 수도요? 좁게 느껴질 수도? 그 다음에 막 달리다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한번 볼까요? 저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어디로 떨어지지? 난 정했어. 정했는데 왠지 망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빨리 now, choose where you're landing. let's head ov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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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제가 먹었어요, 지금. 탄약을 먹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지금. 1번이 이거. 그 다음에, 어... 2번 스카이브레이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번 이걸로 갈게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본 다음에 여기 주위하이에서 아이템을 다 챙겨가지고 투명화에다가 아, 어... 리퍼는 확실히 약간 무난했던 것 같거든? 미퍼는 확실히 약간 무난했던 것 같거든? 위퍼는 확실히 약간 무난했던 것 같거든? 미퍼는 그 다음에 격돌 얘 갖고 있고요. 순간이동보다는 격돌이 날 것 같아서 격돌로 갈게요 그 다음에 나 궁금한게 있는데 그 왕관이 저기있는건가요 지금? 왕관이 어디있는지 어떻게 알죠? 이거는 뭐야 우와아 와아 빅방방이구나 빅방방이 한단계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오 오케 일단 여기 올라와서 어 중력, 중력화 되는거 같은데? 저중력 이벤트에요? 지금 누가 한거지? 여기 안에 그러면 스트리머가 지금 있다는거거든 저중력화가 되면 내가 여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 낙사는 없어요? 오케오케오케오케 그 다음에 어... 왕관이 어디있는지 표시는 안되는거죠? 이거 아 저격수 여기에서 나대서 조심해야 되겠다 아 마지막 세션에서 나오는거구나 그러면 저도 좀 아이템 챙기러 가겠습니다 저중력이니까 막 이렇게 가볍게 몸이 막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나 보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총알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총을 주로 다니면서요 그 리퍼좀 구할게요 리퍼좀 구하고 그 다음에 라이엇1? 대구경 아까 좋은게 뭐였지? 조준경있는 자동건축말고 총을 일단 이거 리퍼는 끝까지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어 오케이 나이스 합성을 해서 아이템 파밍을 해서 쿨타운을 좀 줄여준 다음에 응 충격파는 됐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뚫어놓고 그 다음에 핑 잡고 아 치유 굳이? 아까 보니까 그건 맞지만 그건 맞지만 잠시만요 그 다음에 어 이거 뭐야 이거 지뢰? 잠깐만 유도용 지뢰면 여러분 뭐지? 메모드 마크? 지뢰 거기에 거기 따라다니나와? 뭐 33명밖에 안 남았어? 그립다 에펙스 레전드 서범만 멀쩡해서도 나 일단 지금 총이 너무 안좋거든요 오케이 난 봤어 방금 이제 젠장 파이밍 끝 하나 끝 retail 와이프 무슨 노 이게 뭐예요? 근데 바닥에 깔린 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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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 도망가야 되는 건가? 아 지역이 사라지는 중인 거구나 이게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중력이 지금 세가지고 이거 총 뭐냐? 어 하피가 아까 뭐 좋은 거 아니었나? 아 아니었나? 소리가 나긴 나는데 한 번 올라가서 봐야겠다 오케이 구체 아 렉킹볼은 나는 잘 못 쓸 거 같애 솔직히 말하면? 창문 킬러서 재고 잠깐만 내가 잠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볼게 어 뭐야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가야 돼 더 이상의 도전은 안 끝났어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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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을 모르겠어가지고 이케 나는 일단 넘어원은 왔구 지금 제가 지금 음.. 지붕 위에 있는 건 알았는데 볼 수가 없었어 그래도 첫 판에 13이면은 뭐 근데 다 초보들 초보들만 모여있겠죠 그쵸?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네요 역시나 약간 에이펙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에이펙스 스타일 한번 1등 한번 해볼까요? 맵이 맵이 조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왕관 얻어서 1등 하는 것보다 그 다 죽어가지고 1등 하는 게 더 빨라 보여 그쵸? 근데 대신 왕관을 넣음으로써 존버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쵸? 왜 마지막 세션에만 왕관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기존 게임드 그 배틀로얄이 루즈해지는 이유가 뭐냐 존버를 하니까 루즈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 세션에서 존버를 못하게끔 하고 결과적으로는 킬을 많이 하는 게 게스트 오브스시마 나올 때까지 노방종 1등 켜농입니까? 네? 아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잠깐만요? 어... 잠깐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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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13일인가? 아 오늘 13일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오늘 저녁에 휴방이겠다 13에서 14로 넘어가는 오전에 저기라네요 그러면은 내가 자고 일어나서 방송 켰을 때 그거 아닌가? 아 근데 나 이거 저녁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트위치 내 하이퍼스케이프 시청자 수는 12만 명이며 서세범님은 하이퍼스케이프 트리머 중 시청자 수 세계 3위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시간 아닌가? 아닌가? 아 외국인들이 이제 한참 시간이겠구나 아...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좀 못하는 사람이 와도 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왜냐? 나는 기준을 항상 안돼! 망했네 이거 있어 락킥 와 피인? 야 왜 방망이가 더 세데!? 아니 왜 방망이가 더 센데!? 나 핫피 버렸어? 몰라 핫피가 뭐였지? 아까 내가 뭐 좋다고 한 거 있었는데? 되게 쎄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핫피가 맞아요? 아이씨 아까 채팅했다가 아니라고 한 사람 누구야? 왜 좋은 총 먹고 쓰질 못하나요? 유유유 무기 1번 2번 교체 가능합니다 저런 사람 트 게임 막상 해본 다음에 와서 이제 나한테 하는 얘기 세부님 제가 막상 해보니까 생각처럼 잘 안되더라고요 죄송해요 세부님 죄송했어요 막상 슬키로 해보니까 저도 괜히 치러 힘들더라고요 왜 여기서만 총을 고집하시는 거죠? 근접하세요 총을 먹으니까 자동으로 바뀌던데 3번이 근접이고 1번이 아 이 전판에는 13등 했는데 그때는 저기 저기 잘한다 소리 안 하고 방금 저기 했다고 바로 빨리 시작해 99명 꽉 찼잖아 근데 나 목소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상시사용 누르는 키는 뭐지? 근데 나 팀원한테만 들리는 걸로 해놨어 팀원한테만 팀원한테만 근데 그러면 나 팀원덴이랑 할 때 껀... 껀다 켜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행히 안 들려요 계속 갔던 데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인가? 그러면 좀 다른 데 가볼까요? 저기는 뭘까? 저 주황색 공 저 안에서 싸우면 개꿀샘이기는데? 자 한번 이리 와봐 나 방망이 들고 있다 걸리기만 해 뭐야 장벽? 하나는 충격파? 둘 다 개구덕이에요 하... 하핏 쓸게요 하핏 셀브...가 뭐지? 아아아아아 셀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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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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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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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일본으로 해서 정크랫을 한번 바꿔보고 정크랫을 한번 바꿔보고 정크랫을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어... 코모도가 뭐더라? 셀브 셀브 일단 한 번 바꿔요 라이어도 자꾸 눈에 걸려 아 충격파 됐고 메모드 마크 어 뭔가 내 가까이에 사람이 있어? 이거 뭔데? 전방에 적을 드러낸다고? 내가 봤을 때는 음... 잠만 탐색이랑 장... 장갑인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한번 내가 봤을 때 아까 투명화 진짜 좋던데? 순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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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솔직히 순간이동 좋은지 아 나 가야겠다 일단 아 지금 중력 상태인가요? 몸이 너무 무거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 있는데 어디에? 3, 2, 1, 저게 뭐야? 탐색되었습니다. 막는 거 맞아 이거? 막는 거 맞아 이거? 막는 거 맞아 이거? 방어가 안 되는데요. 방어가 안 되는데요. 저 죄송한데. 그러면 리퍼 갖고 있냐 리퍼? 리퍼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 리퍼가 괜찮던데 아까보니까. 실수 리얼 안 함? 실수 리얼 왜 함? 야 왜 나는 안 돼? 와 누나 자기 전에 누나 일금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야? 나 기대해도 되는 거지? 저거 attorney 말하는 거 fast. 그래서 저거는 게 아니라 이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 자식들? 뭐야? 자식들은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x2 아 으 아 으 으 안된다 리퍼 1레벨 총이라서 뭔가 내가 더 때린 것 같은데 왜 내가 저기 지냐 마지막에 방망이 깡 했어 리퍼를 마지막에 바꿨는데 그냥 바꾸지 말았어야 됐나? 응 마지막에 깡 이렇게 친 것 같은데요? 하피가 더 센가? 하피도 근데 1레벨이긴 했어 모르겠어 근데 이 게임을 해본 사람이 이렇게 많아? 역시 우리 트수들 너무 대단해 방금 깔고 방금 시작했는데 벌써 막 총이 뭐가 더 좋고 뭐가 이렇게 한지 세봄님 세봄님 무슨 플랜을 찾아오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 죽은이 최대한 마지막까지 사람 만나면 우리 트수들 진짜 최고야 진짜 오늘 열린 게임 아닌데 비꼰다고? 그럼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훈수를 하면서 님들 한 번 내가 저기 한 50번 훈수 듣고 한 번 비꼬면 아주 그냥 썸이 그렇게 나는 사람들이 난 50번은 어떻게 참으라 그런데? 어깨 자꾸 올라가는데 좀 내려줄래? 세범축? 어디에 나는 저기 그렇게 참으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누가 자긴 비꼬는 건 한 번 비꼬면 절대 못 찾는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뭐라해 뭐?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파가지고 아 아파 여기 웃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파가지고 입이 어 아파요 이거 안 나 이거 이 안에 입병이 나가지고 여기 있잖아 그 신경 있는데 거기 하필 딱 난 거야 정 가운데 2도 천 원씩 내시면서 비꼬시던가요 맞아요 천 원씩 내면서 비꼬세요 어디 가볼까 아 근데 나 괜찮게 하는 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배그마 이런 거에 비해서 솔직히 다 초보라 그런 거야 근데 항상 항상 그랬어 항상 그랬어 그 좀 꺼줄래? 당장 능지 좀 보게 이거 하고 우리 팀전 한 번 가볼까요? 아니면 이거 좀 한 5등 안에 들 때까지 한 번 해봐? 맞아요 퀴즈 여러분 퀴즈 멈추는 바보라서 우리 같이 한 2번 보고 바로 파왕무 대호 일단 Q가 순간이동이야 Q Q 외워놔야 돼 그다음에 포모도 오마이갓 이 총 뭔데 진짜 못 쓸 거 같은데 나 이 총 차 안에 방망이 들게요 자 그다음에 아싸 투명도 얻었고요 어 탐색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탐색 한번 써보고 싶은데 별론 거 같아 왜? 사실 별론 거 같거든? 1번에다가 오케이 제가 자주 쓰는 거 요렇게 갈게요 핫피랑 윈퍼 이렇게 갈게 그다음에 뚫고 밖에 나가서 다 죽여버리자 어 저기 일단 한 명 봤어 나는 방금 그다음에 랩업을 좀 해놔야겠어 왜 총 들고 항상 농구니에 맞아 죽어요 근전룩이 그런 거 몰라요 뒤에 여기다가 하고 어 어 랩업을 좀 시켜놔야 되는 거 같아 코모 코모도는 내가 잘 못 쓸 거 같고 오케이 어깨를 하고 하고 힐은 솔직히 모르겠어 가만히 있으면 이미 키가 좀 찬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가 힐 잘 쓰니까 한번 써봐? 응 한번 써봐 왜 탐색으로 바꿨냐 근데? 힐 한번 써보지? 어 잠깐만 나 가야겠는데? 나 이걸 자꾸 못 보네 지금 보니까 가면서 근데 여러분 중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지금 상태가 뭔지 어떻게 알지? 그냥 내가 걸어다니는 거 보고 이렇게 느끼나? 가운데? 265 저거? 일단 탐색 2대별로고 일단 탐색 2대별로고 나 어디서 뭐가 소리가 나는데 지금? 내가 탐색되었다고? 아 누가 이걸 했다는 거구나 이게 아 스트리머 이벤트 말하는 거죠? 내가 탐색됐다? 됐다? 잠깐만 봐봐 왜 나는 높이 못 날아? 아 가만히 있어야 되네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뛰었을 때 아니면 타이밍 맞춰서 점프 뛰어야 되나?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약간 무중력인 거 같은데? 여기서 아냐아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았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였던 거인 점프 누르지 말고 아닌가? 모르겠네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 그다음에 지금 몇 명? 44명 남았네? 이거를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는 거 업그를 해야되는지 알겠지 나이스 얘가 누굴 잡았었나보네 근데 여기 있으면 내가 또 이제 또 쟤랑 똑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 빨리 패스 충격파 충격파 공격파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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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쫓아온다 리로드 중이야 흠 로테이션 컨텐더스 섹터가 시작됩니다 어 바삭 자 저쟤랑 나 어디로 가야되지? 아 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긴 알려주네 그죠? 근데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맵이 점점 지금 아 맵이 겉에 거가 지금 사라지고 있었구나 방금 봤지 그리고 지붕 위에 하나 다운드에 하나 아 맵이 겉에 있는 거에요 아 맵이 겉에 있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급품 상자 이벤트는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관 나온 거 아니야 저거? 나 뭐해 죽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사건인가? 일단 한국인이야. 고급품 상자 이벤트는 뭐지? 고급품 상자 이벤트는 뭐지? 고급품 상자 이벤트가 고급품 상자 이벤트가 안녕 안녕 그가? 그가? 뭐? 오케이, 고! 오케이. 한국인 아니야? 확인. 음, 에이펙스랑 똑같네. 아니야, 일단 게임에 집중해. 뭐 어디 사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알 필요 없어.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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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야, 어떻게 된 게 니네... 니들도? 누? 자, 먹고. 숨기고. 아, 구체 개그 켬. 어, 아, 굿. 지뢰? 지뢰는... 어, 서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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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아니. 나이스! 와, 나우! 어 스튜리 먼데 거의. 낙지 낙지 왜 그러냐? 오게 오게 하이파이 우리 다 나가야되는데 이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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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tures Crash OK 그 Suppose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요? 이리 와요 저는 그린 하나 아하 아하 아니요 아니요 섹터를 곧장으로 음 여기에서 바뀌었어요 네 섹터 섹터 아 어디가 어디다 네 이케 응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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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퍼블 유 wait i need a gun 여기! 오, 리스톨... 플루어... 오케? 오케 오케. 쿨다운 액셀러리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하이! 웰컴 투... 마이 스트리밍. 여기. 20스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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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을 혐오하고 파란색을 지향하시다니 고향을 못 잊으시는 기계의 서세범량이시군요. 아휴 힘내님 오케오쿠동이. 아휴... 감사합니다. 저거 어떻게 와지? 저거? 오케 오케. 쿨다운 액셀러리터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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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으으윽.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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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죽은 적의 시티에서 아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I don't have any ammo. shit! Yeah Hey, can I get a rest? 2, 2, 2 people 안 돼! 안 돼! No! No!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바이바이 됐어 됐어.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내가 제일 잘했어요? 내가 제일 잘했는지 어떻게 알아? 마지막에 그게 나오나? 아, 에이스! 에이스! 으음 그래. 내가 두 명인가 잡고 부활까지 다 시켰으니까 에이스긴 했지. 근데 마지막에 너무 트롤 했다. 뭐야? 왜 너만 스킨이 있어? 아 뭐야? 틀리체스트리머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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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잠시 아윗 아윗 으음 로방기역 자유 화면 모드는 뭘까? 아 위에 벌써 날아다니는데? 미친 미친 야 여기 아이템 없어 여기 아이템 먹는데 없어 오지마 오지마 여기 오지마 제발 총 좀 줘 제발 총 좀 줘 제발 총 좀 줘 아 아 아 이런 젠장 아 하긴 그러면 수비가 너무 가능하겠구나 잡으러 가죠 아 근데 쟤네가 저기 있다는 걸 어떻게 찍지? 아 가운데 마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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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여기가 어딨는지 위험핑을 좀 찍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가운데 핑이에요 가운데 핑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근데 3인 재밌어. 3인. 3인 재밌어, 3인. 사살 세 명에다가 도움 둘. 부활, 부활만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펙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에펙. 총알이 근데 방금 내가 두두두두두 쏜 거가 총이름이 뭐예요? 점프충 하이퍼 FPS라서 새봄님에게 딱 맞는 듯 합니다. 하피? 아 하피 하피. 하피 좋은 거 아닌가? 어? 어허, 이렇게 다 동그랗게 모여있냐? 엠포 같은 거 있어, 리퍼. 아니 너도? 너도 또? 뒤에 또 죽었다. 방금 판 그 친구 아니에요?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야 나도 거기 올라가볼래.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야 거기 어떻게 올라가? 야 어떻게 올라갔어 너? 아! 이렇게 해봐. quickly now 황스치 근데 지금 사람 겁나 많은가 봐 여기... 야 우리 지금 어디있냐? 다 털어갔네? 빠르네 벽 한번 이번에 써보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 세이버? 근데 저 프로토컬이 뭐임? 아 저격총? 이런 미친냐 버려 니가 쓰겠냐? 이리와! 리로드! 내가 적욕을 못써가지고... 지뢰랑... 지뢰랑 벽 이번에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여러가지 사용해보자 핵스파이어가 뭐였지? 핵스파이어... 가... 두두두... 아 그거 되게 구린... 구린거였지 그거 총 좀 업그레야겠는데? 총이 너무... 스카이브레이커... 어... 프로토콜 V 샷건으로 가자 차라리 차라리... 진짜... 아 샷건 에반가? 샷건 별로에요? 아 샷건 별로야? 아 샷건 별로야? 핵스파이어... 어 저기있다 저기저기 야야야야 여기여기여기 개많아 하이퍼 쪽은 공분한테도 모닝한다며... 제외한 도전 우... 설용 너눈니 하이퍼 쪽은 공분한테도 모닝한다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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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스의 정체증회가 되었습니다. 릴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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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mente 킬 릴로우 tô führt 할 때가 얘는 죽은 면 밖에 없다 아까워..몇 등이야 그래서? 7위?